애국시인 허보영 사장님 오셔서 낭송 듣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애국시인 허보영 인사드립니다.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입니다.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건육절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강복절만 지키고 건육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건육절이 왜 없는고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건육절이 왜 없는고 민초허고영 1만사군은 세상 만사군은 있고 그는 없고 뿌리 없는 나무 없듯 인생에도 생일이 있어 그날 기뻐하고 있을 때 자기 나라 건육기를 나 몰라라 하는 나라 자유민주 대한민국 생일이 없는 나라에 있습니다. 이 건육혼돈 개천절을 건육길로 주장하는 자들이고 영토 백성 없는 정부 건육이라 주장하네 무식에서 오르는가 이슬만이 미운 건가 온 세계가 부러워하나 대한민국 생일은 없는 삼백가제냐 대전 후에 스타린은 382국 전용하여 김일성을 압세호 공산정보 10월 때 382남이라면 호적순 뭔가 정당 해방기권 도치되어 복가정형 어지럽네 사 대생각자 대생각자 호남박사 국제점세에 전통하여 공산당의 거짓 선전 오랜 년에 말았던 금수감산 이 땅의 자유민주 국가시오 자자나 손손 번령의 꿈 호남박사 고비그라 오 동족성략 금국한지 2년 만에 공산당이 무력 남친 동족상당 아비에 귀한 수백만이 죽었더라 금수감산 벽어대고 이산가족 천대들이 풍전당 등화조군형 하나님이 지키신다 욕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부끈 쓸 일념으로 한강 기적이로 나라 국부어른 꿈이더라 온 세상이 불어하나 입의 색만 모르거나 자유민주 시장경제 근국기초 덕분이라 7. 불류불충 공은 조국 강복 79년 온 나라가 결승이라 조국 것을 76년 말하는 자 배웠던 공 국부 없는 이 백성은 아비 없는 자신이니 불류불충 이재잡고 금국제를 기념하라 하 감사합니다